신입사원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행복한 에너지에서 편했습니다. 인사분야 전문가인 저자가 자신의 연구와 아이디어의 직대성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시대이지만 실패란 없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노력과 꿈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나태를 비상으로 바꾸는 힘으로 사회와 개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체의 오부로 구성했으며 신입사원은 물론 사회인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 말합니다. 신입사원이 갖춰야 할 자세, 회사 생활의 노하우, 미래 리더로서의 비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예시를 통해 제시합니다.